형, 나 이길 수 있겄는가? 고가신의 얼굴이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 뱅키로 막 귀에 쿵쿵 들리고 그러지 니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날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지금 나랑, 나랑 사귀자고? 그때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는 살고, 나는 죽어도 되는 것이야? 내 운명은 달라졌을까?